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뱅뱅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뮤비 앨범의 이슈로 돌아오는데요 타이틀곡 이름은 요즘 NO! 네 일렉트로닛 첫 장르이고요 일단 토크버스랑 미루어 있고요 비타리듬이 정말 아니죠 그리고 묵직한 드럼 빅득까지 여러분들 요즘나 들으시면서 싸움을 집중하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요즘 나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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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고 있겠지 뭐 나는 여기까지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그럽처럼 잘 살아 그럽처럼 이제와 널 다시 쫓기는 너무 늦은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2nd 뮤비 앨범의 이슈로 돌아오고 그리고 타이틀곡 이름은 타이틀곡 이름은 요즘 나 요즘나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나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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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고 있겠지 너무 잡혀있게 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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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걱정해 감사합니다 요즘 너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 첫 은하 컨셉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무대에서 조금씩 더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라고 어떻게 생각했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 한숨이 나 Oh baby want you back tonight 나 지금 너무 후회가 돼 돌아와줄래